자고? 응, 저것도 안 봤어. 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공주. 1, 2층이네? 차안이? 아, 뱅. 우진이 어떤 스타일? 쪼꼬. 쪼꼬. 아, 뱅. 으음, 시트가 맛있어 보인다. 어, 뷰가 여기 너무 좋아요. 뷰가. 짱이에요, 짱. 엄마, 야옹 봐봐. 응? 어, 봐봐. 해봐. 이거 해드릴게요. 네. 어, 나이스. 오호, 굿. 닭, 뱅. 어, 모양... 오오. 그다음에, 이걸 줘야 돼. 어? 초코를 다 없애래. 아. 오오, 초코 어떻게 녹였어? 뱅. 나이스. 오오오오. 쌀쌀. 쌀쌀. 쌀쌀부터. 쌀쌀. 쌀쌀. 잘 차리고 안 돼.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더 맛있겠다. 믹스 하는 거야 이제. 나이스. 너무 맛있겠는데요? 제주도에. 어 비주얼이. 오 뭐야 마시벨로도 있어. 마리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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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밤배물이 예쁘겠다 종료들이. 아 이게 좀 타지 말고 그냥 어떻게 통에다 넣어놓을게. 아니 여기 근데 재료가 많지 않으니까 우진아 그렇게 하세요. 이뻐. 잘 만들었다. 오진이 배고파? 배고프대 아들. 배고프대 아들. 배고프대 아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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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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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케이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김채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케이크의 이름은요. 희망이 가득한 케이크입니다. 보기에는 살짝 어른들 보기에는 살짝 너무 달게 보이죠. 그렇지만 안에는 각기나 어떤 시트에다가 셀크를 아주 살짝 바르고 어떤 시트에는 셀크를 많이 바르지 않아서 그 부분이 다르거나 다르지 않는 케이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022년이 됐잖아요. 제가 희망이 가득하게 꿈이 있으면 힘껏 나아가고 어려움을 청하면 희망이 가득하게 어려움을 청해도 희망을 잃지 않으라고 제가 희망이 가득한 케이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크를 희망이 가득하면서 어려움을 청한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고요. 너무 달지 않으니 너무 극대화되면 돼요. 저는 기호 1번 김채입니다. 같이 봐주세요. 기호 1번 김채. 네 케이크였습니다. 다시 이제 기호 2번.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2번. 케이크 소개자 김효재입니다. 저의 꿈은,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미니 케이크닛이 필요해요. 케이크닛이 필요해요. 제가 만들어 본거에요. 이 케이크닛이 필요해요.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케이크에요. 이번 연도가 2022년이어서 저는 행복이 가득하고 아주 재미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행복과 사랑이 있는 많은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케이크를 먹으면 행복과 사랑이 아주 풍부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더 따뜻해지고 가족간의 사랑과 행복이 더 넓어집니다. 꼭 저 케이크를 맛보고 꼭 맛있게 먹어주세요. 우선 지호 2번 질문은요. 지금으로써 우진 청해 가보세요. 1번과 2번의 케이크 맹글기 콘테스트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끝! 돌려보세요. 저 뒤에 이렇게 데코마를 했는데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에 아주 섬세하게 질급을 했고요. 이렇게 황달한 거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랑 똑같은데요. 앞뒤가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우진이 케이크. 이렇게. 여기 안을 좀 비춰주세요. 이게 완전 맛이네. 맛이 없을 수 없는 그런. 무슨 초콜릿? 페레로? 페레로 해줘야죠. 페레로와 자나 초콜릿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여보세요? 아, 맛있겠지? 아니 나 저기 들어가 있어 한편 언제 놀지 그렇게 mine? 마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배워서 말 ca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